그냥 반응도 걔 가다가 어떤 놈이 와서 차에 쟤들이 발을 밟고 왔어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 앞발이 그럼 쟤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자는 야 그만하자 이러거든 쟤들이 안 그래 나와봐 어떤 놈인지 뭐라고 내 다리 이렇게 하자면 놈 찾아야 돼 눈이 쉬고 이불만 찾아다녀 이 아이가 더럽지게 양심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죠 걔는 오늘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